솔랭도 못해 로또 체슬도 못해 뭐 뭐 짚지? 나 메이지 할래 메이지 마려워 아 아린 여기서 쓰레기해요? 아린 랭크에서 쓰레기잖아 오 다리우스 진짜 잘 뜬다 어? 아이템이 이렇게 뜨네 내 메이지 갈라니까 나는 롤채 잘 못하니까 그리고 아 이거는 커족인데? 아니 귀족 재미없는데? BF랑 국붕이 뭐였지 님들? 아 신성웨어 9대기인데? 아 씨 개툴리네 그냥 아 진짜 이성 하나 있어갖고 아 근데 이자 받을 이자 받아야겠는데 그냥 이거? 베인한테 버프 잘 가긴 했는데 쟤도 궁 뭐냐? 어우 씹아 존나 세네 진짜 너덥다 근데 표창 날리기 아 아 메이지 하고 싶었는데 좀 아쉽네 아니 루시안 쓰고 싶은데 루시안이 안 나와요 어 아 귀족하기 싫은데 귀족 패를 주니까 가붕아 힘내 이기만 한데? 버프 빨로? 카톡 왜 안보냐고? 카톡 아무것도 안왔는데? 아야 뒤집게 짓자 아 길게님 많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partnerships 이자 받으면서 얘가 뭐였지 마법사? 뭐라가 네비 둘게요 일단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버프는 잘 들어간hovah 같은데? 모델 안 들어갔지? 이거? 모델 안 들어갔네 아 나 메이즈 하고 싶은데 아 왜 이렇게 쎄 얘는 아 다 이성이구나 아.. 어? 이러면 괜찮지? 아 1등 한번만 할라구요 아.. 아 영원히 일교육기도 아 이게 좀 힘드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.. 믿고 있었다고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걸 왜 지냐? 아 감사합니다 와 진짜 거지같이 준다 패 2판 1등하고 쏠렴하러 갈게요 아 욕메이지 마려운데 아 1등 만났네? 아우쉽 아.. 쑤진파이크네 어쩔 수 없다 이거 쟤는 트럭이라 아 좀 떠줘라 제발 잘 좀 떠줘봐 아 이자 받았나 이거? 아 뭐 가야되냐 얘도 귀족인데 아 귀족 겹친다 아 나간거야? 그렇지 그렇지 퀼이 잘 터진다 50원 이자 받겠다 아 진짜 개같이 뜬다 자 레벨업 합시다 자 레벨업 합시다 그냥 레벨업 해야돼 이거 돈 많을 때 50원 이자 받으면서 아 저 재석이 온거야? 아 터졌네 베인 아 왜 자꾸만나 1등만 만나 아 시발 존나 억울하네 뒤집게 있냐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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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치 어떻게 해야되냐? 가면 잡히네 오르가나 1등봉 아니지? 와 아 인피드에 피바라기? 그렇지 1딜차이 1딜차이 레벨업 계속하자 그냥 뭐냐 이 초라한 놈은? 오르가나 궁 대박 각이다 아 다 녹았네 근데 아 모르가나 좀 쓰레기네 저거 메이지가 사실상 소홀말고 다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정찰대가 좀 많이 좋은 것 같아 내가 처음에 정찰대 했었는데 맨 처음 이거 첫판 할 때 2판 1등 각이니까 1등하고 끝나가러 가겠습니다 아 아 아 다행이다 오 뭐가 막 뜨는데 이거 두개 쇼진 아니야? 아닌가? 다행이다 레벨업 판례까지 달릴게요 그냥 다구리 해 다구리 다구리 장사 없어 밀어붙여 숫자로 와 R2Q 뭐야? 좋아요 2판 1등 각이다 2판 1등 각이다 왜이렇게 오래 싸워 누가 어? 어? 이거 여기다 넣어도 되나 이거? 마법사가 지금 4개거든 8레벨까지 달리고 리럴을 돌립시다 아 이거 지금 1등 각이야 이거 지금 1등은 돈 얼마나 했을라나? 6레벨이네 리럴을 돌리나본데? 레벨업도 안와 뭐하지? 아 이거 왜이렇게 세 근데 아 아 X같네 나 이구슬 8인데 어 나 나중에 보자 8레벨 찍고 보자 너 뒤졌어 6레벨 하고 싶은데 그게 안나와 하나가 안나와 하나 카사딘까지 있는데 베이가 하나 카사스인데 베이가도 안나오네 얘는 이기겠지? 얜 딱봐도 굳어보이네 숫자로 밀어붙여 그냥 이거는 너무 실수가 없나 하나? 오우쉣 소울 힘을 내줘 제발 아 제발 아 괜찮아 괜찮아 한 마리 괜찮아 어 어 여기서 카사스를 집는다며? 야 케일 집으려고 하나 근데 얘 케일 집는다? 뺏겼지? 오케이 집었어 6레벨 갑니다 레벨업해서 하나 넣고 하나는 빼야되거든 오우쉣 어머니 이기간은 어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폭풍 리로라 갑니다 이제 뒤졌다 아 근데 이거 3 귀족을 하고싶긴 한데 칸이 없어 뭘 빼야되냐 이거 아니 귀족을 포기해야겠는데 타소스 어우 쉣 어우 쉣 이게 메이지지 스킬 피해랑 100% 증가해요 야 6마법사에다가 3언수술사는 안되려나? 너무 그건가? 입롤인가? 어싸 아 그냥 귀족 버리자 안될 것 같아 어 오케이 여기까지 소울 삼성파? 아 아리 지나갔어 여기까지마 아리도 쓰레기에요? 카다덴이 제일 쓰레기 같은데 웨이즈중에 어? 야 굽 씹켜 이거? 뭔데? 아리도 쓰레기 뒤졌다 넌 아리가 쓰레기라고 아리도 쓰레기 아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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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미쳤어 룰루가 지금 이성이 안되가지고 룰루 이성을 얼른 띄워야되는데 여기다 피그 하나 사놓고 아 떴다 도시개색 총공격이다 아 유령이 진짜 좋구나 모르가나 궁 대박이다 대박까진 아니네 와아 카드스 풍 개쩐다 진짜 아 이거 카드스한테 연원을 좀 주고 싶긴 한데 이게 여기도 집자 아 없는데 아 집을만한게 진짜 없다 큰 디팡이 정도? 하들이 임박했다 짜릿하지 않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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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 두개만 떠라 베인 빼고 솔로차고 아니 뭐 굳이 아 뺄까 근데 베인 템 템이 좋아갖고 저거 주레로 주레가 없어 아 아 꺼지고 다 죽인다 내가 카드스 3성 띄우면 대박이긴 하겠다 카드스 2성에다가 지금 6메이지라 센거에요 근데 메이지가 원래 용 못잡는데 해보고 아 오우 쉣 왔다 왔어 하나만 제발 하나만 주세요 이거 이블린 때려와 빨리 그렇지 아 끊겼어 아 파이크 개같네 저거 하지만 솔이 있죠 오우 쉣 아 900이 뜨네 아 제발 사코 삼성 한번 나 처음 만들어보는 건데 이거 롤치에서 아 아 아 아 비졌다 어우 오우 아니 베인을 땡겨가네 개 고수네 ronic 보내고 자자 서울 삼성 갑니다 은기인 허우 쉣 와 이거 딜 얼마나 나올까? 존나 궁금해 빨리 쏴라 빨리 속지마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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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우 쉣 야 씨발 카우스보다 쎄 큰지 큰지 연운 큰지 연운이 나을라나? 연운이 낫겠다 딜은 충분하니까 빨리 채워야돼 끝날걸 어차피 이번 턴에 가버려 호우 호우 아 네이스 좋아요 아 이게 욕매지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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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리 십캐리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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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우